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다섯 편을 모아서 우연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난뱅이와 뱀의 등천입니다. 설화 속에서는 뱀이나 이무기가 용으로 등천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신화나 전설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인도, 중국 등에서 중요한 제재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동물입니다. 설화 속에서는 인간이 약속을 지키면서 뱀도 등천할 수 있고 인간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홀렛날 찾아온 색시입니다. 이 설화은 경상남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홀렛날처럼 중요한 날을 정할 때는 좋은 날을 잡아서 행사를 치르곤 합니다. 길이를 잘 택한 덕분에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의 지혜입니다. 소수의 유랑민족인 집시들에게 전해지는 설화를 각색해봤습니다. 솔직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에게 시집간 여동생입니다. 중국 설화를 각색했는데요. 우리 옛 이야기에도 콩지파찌나 장화홍년처럼 새엄마와 딸들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화 속에 등장하는 딸은 우리 설화 속에서처럼 못되고 나쁜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걱정해주는 착한 여동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난한 나무장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에서 전해지는 설화를 각색했습니다. 가난한 나무장수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난뱅이와 뱀의 등천, 홀린날 찾아온 색시, 한여의 시에 도깨비에게 시집간 여동생, 가난한 나무장수 이야기를 구현해드리겠습니다. 가난뱅이와 뱀의 등천 옛날 어느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밥을 먹는 달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어휴, 이렇게 살아선 뭘 하나. 남의 집 품팔이를 해도, 머슴사리를 해도,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도,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늙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와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를 정처없이 걸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을 벗어나 산 중턱에까지 올라와 있게 되었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의 신세가 서글펐지요. 날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살다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홀가분하고 좋구나. 커다란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던 남자는 그만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맑은 하늘에서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자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 비를 피할 곳이 어디 없나? 남자는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다가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바위가 보였어요. 그래, 저 바위로 가야겠다. 바위는 멀리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남자가 바위 아래에 누워 있어도 될 만큼 아주 큰 바위였지요. 비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휴, 비를 맞았더니 춥고 배도 고프네. 날도 어두워져서 먹을 걸 찾을 수도 없고, 아휴, 잠이나 자야겠다. 남자는 줄임배를 부여잡고 잠을 청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고 내려다보니까, 웬 여자 둘이서 산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여자는 초롱불을 들고, 또 한 여자는 커다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 밤중에 산 꼭대기엔 뭘 하러 오는 거지? 남자는 숨어서 여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여자들은 두렌두렁거리며 말을 하더니, 남자가 있는 바위 앞에 와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내렸지요. 여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네. 여자들은 바구니에서 차려온 음식들을 펼쳐놓더니,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남자는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음식들을 보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어요. 한참 동안 절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더니, 한 여자가 남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나오시지요. 남자가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또 다른 여자가 바라보았어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나오셔서 이 음식을 드시지요. 남자는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망설이던 남자는 바위 아래에서 느릿느릿 나왔어요. 나는 비를 피하려고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들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뜻은 없으니, 어서 음식을 드세요. 남자는 여자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차려온 제사 음식을 모두 먹어 치웠지요. 그러자 여자들은 그릇을 정리해서 바구니에 담고는 남자를 다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밤도 늦었으니,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산속에서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어떻게 잠자리까지 대접받는단 말씀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바위 아래 있으면 됩니다. 남자의 말에도 여자들은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갈 작정을 한 듯이 보였어요. 머뭇거리던 남자는 할 수 없이 여자들을 따라 산을 내려왔어요. 여자들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의리의리한 기화집이 보였어요. 여자들은 그 기화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남자도 두리번거리며 따라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비단유와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주춤거리며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번엔 여자들이 술상을 차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따라주며 마시라고 했지요. 술을 먹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어차피 살아서도 구질구질할 텐데, 잘 먹고 죽으면 여한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남자는 따라주는 술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어요. 술도 취하니까 졸음이 몰려왔지요. 여자는 고급스러운 명주옷을 건네주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주무시지요. 이런 고급옷을 제가 어찌 입는단 말씀입니까? 괜찮으니 어서 갈아입으세요. 거절하는 남자를 보고 여자들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라며 재촉했어요. 할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운 남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 꿈이라면 깨지 말고, 생시라면... 아휴, 모르겠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알겠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남자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어, 꿈이 아니었네. 어서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봐야겠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침상을 차려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자 집 안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여기저기를 함께 둘러보고 또 다시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지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먹다 보니 또 다음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3년이나 지났어요. 마침 며칠 후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날이기도 해서 남자는 큰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지요. 내가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와서 보낸 세월이 벌써 일이 오래됐으니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알겠소. 내가 꼭 지킬 테니 말씀하시구려. 제사를 지내고 나시면 절대 아무 음식에도 입을 대시지 마세요. 음복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 주십시오. 남자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았어요. 한참을 걸어서 살던 마을로 들어가 보았죠. 마을을 둘러보며 자기 집을 찾아보는데 살던 집터에는 깨끗하고 번듯하게 지어진 새 집이 보였어요. 남자는 새 집을 바라보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던 집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새 집이 지어졌나요? 아이고, 예. 그 집 남자가 나가고 나서 무슨 친구인가 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줘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좋은 친구지요. 우리 남편은 그런 친구도 없네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과연 여자들의 말처럼 가족들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남자를 보자 깜짝 놀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죽었는지 알았던 네가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가 돌봤나 보다. 정성껏 제사를 모셔야겠다. 밤이 되자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며 정성껏 제사를 모셨어요. 가족들은 음복을 하라며 남자에게 술잔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지요. 아닙니다. 저는 가봐야 합니다. 오자마자 간단 말이냐. 서방님, 날이라도 밝거든 가시지요. 내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구려. 내가 없어야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 가겠소. 언젠가 다시 꼭 오리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산을 넘어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밝은 달빛 아래 오동나무 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 머리가 하얀 백발로이니 남자를 불렀어요. 자네, 이제 돌아오는가? 예, 누구신지요? 나는 자네의 조부님의 친구네. 자네 조부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음, 그러니까 자네가 가고 있는 그 집, 그 여자들이 사는 집에 가서 내일 아침 쌍을 주거든 밥 첫 숟갈을 자네 입에 넣지 말고 그 여자의 뺨을 때려야 하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묵은 독사라네.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알 것이네. 꼭 첫 숟가락을 먹지 말고 그 여자의 뺨을 때려야 하네. 남자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죠.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들은 무척 반가워했어요.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쉬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자들은 평상시처럼 아침 쌍을 차려 남자에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남자는 밥상을 보자 노인의 말이 생각이 났죠. 밥 숟가락을 들고 망설이다가 남자는 그냥 자기 입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깜짝 놀라며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어찌 밥을 드십니까? 어젯밤에 백발 노인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인이 밥을 먹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도 어차피 굶어 죽었을 거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말에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노인의 말대로 저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산에 살면서 공을 들이고 인간을 구하면 등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고 밥을 드셨으니 등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그 노인은 천년무근 이무기입니다. 우리가 등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당신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감사의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보자기에 쌓은 것을 내밀었죠.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보십시오. 이것이면 당신 가족들은 자손 대대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천둥, 번개가 지더니 주룩주룩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마루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죠. 처음 비를 피하려고 누워있던 그 커다란 바위 위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무지개 아래로 허물 벗은 뱀 두 마리가 또리를 들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잘 가시오! 고맙소! 나도 이제 돌아가겠소! 남자는 인사를 하고 여자들이 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집은 더 크고 의리의리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가족들은 비단옷을 입고 대문 앞에 서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들의 약속대로 남자의 가족들은 자자손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홀린 날 찾아온 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는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영감,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는 우리 아들 홀리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어떤 처녀가 시집을 오겠어요? 늙은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낼 생각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처녀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며느리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없는 살림에 홀리를 치를 것이 걱정이었어요. 아, 어떻게 되겠지요. 걱정은 그만합시다. 그나저나 홀린 날을 잡아야 하는데 부모님은 아들을 처녀의 집으로 보내서 홀린 날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꽃피고 새우는 봄날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산넘어 옆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처녀의 집을 겨우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신지요? 예, 저는 산넘어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신랑 될 사람이 홀린 날을 잡으러 왔네요. 장 모델 사람은 사위가 될 총각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일관이 오기로 했다며 함께 기다리자고 했죠. 얼마 후 일관이 도착하자 신랑과 색시의 사주 날짜를 주며 좋은 날을 택해달라고 했어요. 일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 사람아! 어제 왔어야지! 색시가 신랑 집에 오늘 5시에 들어갔으면 자네에게 복이 터지게 들어오는 것인데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하나 할 수 없지. 다른 날을 잡아줄 테니 며칠 후 다시 오게 신랑은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올 때와는 달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즐겁지 않았어요. 한참을 걸어서 지칠 대로 지쳐 집에 도착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를 불러보았지만 집 안에 계신 것 같긴 한데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계세요? 저 왔습니다! 그때 부엉문이 열리더니 왠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얘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어서 오너라! 귀한 손님이라니요? 어머니는 처녀의 손을 잡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처녀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미소만 지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신지요? 처녀가 대답을 못하자 어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이 아가씨가 네 색시될 사람이다. 올 예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예?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까? 처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나무를 뜯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먼저 가버리고 저는 나무를 뜯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마실 곳을 찾다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어머니가 나서며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물을 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색시라는 걸 딱 알게 됐지 뭐냐 그래서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있었단다. 총각은 이 말을 듣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색시가 우리 집에 들어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내가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한 5시쯤 됐을 텐데... 아 그래! 5시다! 5시에 왔구나! 총각은 일관의 말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처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총각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녀에게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신방을 차리고 신랑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어리둥절했지만 신랑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가 시댁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시간들을 생각할 때 보통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날부터 색시는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신랑은 일관의 말만 믿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신랑이 밥을 먹으면 색시가 굶어야 했고 색시가 먹으면 신랑이 굶어야 했죠. 참다 못한 신랑은 다시 일관을 찾아가 보았어요. 일관님, 일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시에 색시가 들어오면 저에게 복이 터지게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일관은 다시 신랑과 색시의 사주를 보았어요. 딱 3년만 기다리게 3년만 기다리면 잘 살게 될 것이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네. 아침마다 걸음 3소쿠리씩은 꼭 해놔야 하네. 신랑은 3년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일관의 말대로 아침이면 걸음 3소쿠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3년을 마련해 놓았던 걸음은 어느새 뒷마당에 가득 들어차게 되었지요. 그뿐 아니라 3년 묵은 걸음은 논밭의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일관의 말을 지키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 다 되어 갔어요. 여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게 말이요. 일관님의 말을 지키고 살며 1년이 지나니 농사가 2배로 잘 됐고 2년이 지나니 4배로 잘 됐고 3년이 지나니 6배로 잘 됐고 무려, 신랑과 색신은 일관의 말대로 홀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나자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잘 살게 되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넓은 땅에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고 많은 농가밭을 가지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렸어요. 어느 날 부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보, 갓난아긴 막내를 데리고 여행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유모에게 맡기고 다녀옵시다. 부부는 아기를 유모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집 주인이 여행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하녀가 밖으로 나가보니 지쳐 보이는 노파가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셔요? 내가 오래 걸었더니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좀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하녀는 노파가 불쌍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음식 대접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노파는 세상을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어요. 어느새 집 안에 있는 하인들은 노파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깔깔 웃으며 듣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한참을 떠들던 노파는 하녀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냥 듣기만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 안을 둘러보니 엄청난 부잣집 같은데 귀한 물건 하나는 줘야지. 하녀는 노파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이 집이 제 집도 아니고 주인도 안 계신데 제 마음대로 물건을 드릴 순 없어요. 아이 그래도 뭔가 하나는 줘야지. 노파가 하도 졸라대자 하녀는 잠시 기다리라며 아기와 노파를 남겨놓고는 물건을 찾아보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노파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려도 하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친 노파는 화가 났어요. 당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아기를 던져버리겠어. 노파가 소리쳤지만 하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난 노파는 소리치며 아기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부엌 구석에 있던 커다란 개가 달려들어 노파의 목을 물었죠. 노파는 쓰러지고 아기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기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하녀는 다급하게 내려왔어요. 아가 아가 다행히 아기는 놀라기만 했을 뿐 다치지 않았어요. 하녀는 쓰러진 노파를 흔들어보며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좋아 노파가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노파의 코트 속에는 총과 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 아니라 노파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예요. 잠시 후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세 명의 도둑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녀는 노파의 주머니에 있던 총을 쏘았어요. 두 명의 도둑은 쓰러지고 나머지 한 명은 도망을 갔죠. 총소리가 들리자 집 안에 있던 하인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도둑이 들었던 거야? 네, 이제 모두 끝났어요. 주인 어르신들도 안 계신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주인 어르신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오늘 이야기를 모두 할 테인가? 그럼요. 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해야지요. 괜히 시끄럽기만 하지. 뭐하러 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집 안에 들였다고 혼나기만 할 텐데. 그냥 말하지 말자고. 듣고 있던 다른 하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인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간 별일 없었나?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며 별다른 말을 주인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저, 주인 어른이 안 계신 동안 집 안에 별일이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주인은 하녀를 칭찬하며 큰 상을 주었어요. 큰 상을 받게 된 하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머지 하인들은 주인에게 거짓말을 한 벌로 쫓겨나게 되었죠. 주인은 집 안에 새로운 하인들을 들였어요. 새로 들어온 하인들 중 잘생기고 착해 보이는 남자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집주인은 물론이고 하녀도 그 남자 하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 이따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하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하인을 만나러 갔지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은 하녀는 얼굴만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다음날 하녀는 주인을 찾아가서 청혼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결혼을 하도록 하거라. 너만 좋으면 그만이지. 하인과 하녀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하인은 가족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하녀는 마차를 타고 하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산속으로만 들어갈 뿐 집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집은 멀리 있나요?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산길로만 들어가자 하녀는 겁이 났어요. 여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아내는 더 무서워졌어요. 드디어 마차가 멈추고 깊은 산속에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거칠게 끌어내렸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뭘 잘못했냐고? 몇 년 전 노파로 변장하고 갔던 사람, 네가 총으로 쏜 사람은 내 형제였다. 하녀는 노파로 변장했던 도둑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도망갔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여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환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형제를 죽였던 여자를 내가 잡아왔어요! 집 안에 있던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은 모두 무섭게 여자를 쏘아보았어요. 도둑 가족들은 여자를 광에 가두어 놓았어요. 여자는 어두운 광에서 먹지도 못하고 지쳐가고 있었죠.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곳을 찾아보았어요. 어두운 광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틈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 저기에 창문이 있는 걸까? 여자는 지친 몸을 끌고 빛이 보이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아주 작은 틈새가 보였어요.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틈새를 벌리고 밖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렸어요. 밤새 달리다보니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분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도둑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할아버지는 여자를 마차 뒤에 숨기고 말에게 먹일 풀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이곳을 지나가는 젊은 여자 못 봤어?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아, 조금 전에 저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긴 했는데... 내가 늙어서 잘 생각이 안 나네. 남자는 씩씩거리며 할아버지의 마차를 둘러보았어요.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차에 뭐가 있는지 당신이 알아서 뭘 할 거요? 궁금함은 열어보시든가... 남자는 마차의 뒤를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말을 먹일 풀들만 가득 실려있었지요. 남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자를 도와서 집에까지 데려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주인을 찾아가 이 모든 일들을 전했어요. 이제 곧 도둑들이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어떡하지요? 주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한여를 안심시켰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거라. 주인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열었어요. 한여와 주인은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도둑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도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둑은 변장을 하고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주인은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건배를 하자고 외쳤어요. 우리 모두 건배를 할까요? 모두 잔을 드세요. 꼭 오른손으로 잔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축배의 잔을 들었어요. 그때 한여가 소리쳤어요. 저 남자입니다. 오른손에 큰 점이 있는 저 남자는 도둑입니다. 한여는 남자의 손에 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둑을 붙잡아 변장을 벗겨냈어요. 한여의 지혜로 도둑을 잡고 그 도둑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한여와 주인 가족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도둑이 애기의 시집간 여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딸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자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는 자기가 낳은 딸을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 먼 곳으로 일을 떠나고 집에는 새엄마와 두 딸만이 남게 됐죠. 얘, 너는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니? 빨리빨리 좀 움직이지 않고! 새엄마는 아버지가 떠나자 큰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니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빠도 안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동생은 언니를 구박하는 엄마가 미웠어요. 언니가 불쌍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새엄마는 더욱더 큰딸을 구박하고 미워했어요. 얘, 너는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 너 때문에 집안에 쌀이 남아나질 않는구나! 새엄마는 큰딸이 먹는 밥도 아까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언니를 위해 자기 밥을 아껴뒀다가 엄마 몰래 가져다 주었어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요. 고마워, 동생아. 내가 더 잘할게. 걱정하지 마.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누에치기가 시작됐어요. 새엄마는 누에를 잔뜩 사들였어요. 큰딸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뽕잎을 뜯어서 누에를 먹여야 했죠. 날마다 뽕잎을 뜯다 보니 근처의 뽕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 근처의 뽕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어떡하지요? 뭘 어떡하냐는 거야? 그럼 산에 올라가서 산 뽕나무 잎을 따와야지. 큰딸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뽕나무 잎을 뜯어야 했어요. 누에는 자랄수록 뽕잎을 많이 먹었어요. 먼 곳에서 커다란 바구니에 뽕잎을 가득 담아와도 누에들은 금세 먹어치웠어요. 큰딸은 뽕잎을 내려놓자마자 또다시 산으로 가야 했어요. 배도 고픈데 밥 먹을 시간도 없네.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작은 딸도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저도 언니처럼 일을 하겠어요. 둘이 하면 훨씬 많이 뜯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산뽕잎을 따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건 너처럼 고운 아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넌 그냥 집에서 쉬거라. 동생은 언니가 너무 걱정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몰래 도시락이라도 싸서 산에 올라가 봐야겠어. 동생은 언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언니, 언니, 어디 있어요? 동생이 언니를 찾고 있을 때 언니는 뽕나무를 찾아 산을 헤매이고 있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바구니를 채우지 못했네. 노애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큰딸은 걱정을 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은 울고 있는 언니를 보게 되었어요. 언니, 왜 울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배고프지요? 어서 이 도시락을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뽕나무가 보이지 않아. 걱정 말아요, 언니. 밥을 먹고 나서 나랑 같이 찾아봐요. 언니와 동생은 함께 뽕잎을 찾아 산을 헤매었어요.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건너 찾아보았지만 뽕나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두워졌어요. 동생아, 어두워지면 짐승들이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언니랑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언니와 동생은 손을 잡고 뽕나무를 찾아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밤이 어두워지자 달이 떠올랐어요. 동생아, 달이 뜨면 도깨비가 나올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언니와 함께 간다니까요. 어? 안 돼. 나는 좀 더 찾아볼게. 내가 이렇게 뽕잎을 찾아다니면 신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참나무 잎을 뽕나무 잎으로 바꿔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동생은 언니와 함께 가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큰딸은 다시 산을 돌아다니며 뽕나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뽕나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누애들이 배고파서 다 죽게 생겼네. 어쩌면 좋아. 언니가 슬프게 울자 동생도 함께 울었어요. 바로 그때 새참 바람이 불더니 골짜기의 물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동생은 벌떡 일어나더니 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참나무 잎을 뽕나무 잎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시직하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참나무 잎이 와사삭와사삭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동생이 계속해서 산을 향해 소리치자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어둠은 더욱더 짙어졌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자 바람은 조용해지고 달빛이 비쳤어요. 언니와 동생은 주위를 둘러보며 깜짝 놀랐어요. 언니! 뽕잎이에요! 참나무 잎이 뽕나무 잎으로 바뀌었어요! 언니와 동생은 신이 나서 뽕나무 잎을 바구니에 가득 담고 산을 내려왔어요. 딸이 사라지자 안달이 났던 엄마는 큰딸과 함께 오는 딸을 보게 됐어요. 아휴! 얘야! 어딜 다녀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어서 들어가자! 작은 딸에게는 다정하게 말을 하던 엄마는 큰딸을 보며 눈을 흘겼어요. 이 여우 같은 것이 동생을 꼬셔서 산으로 데리고 갔었구나! 너는 잠도 자지 말고 누에를 지키거라! 알겠니? 밤새 누에를 지키느라 잠을 자지 못한 큰딸은 아침이 되자 또다시 뽕잎을 따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있던 참나무는 여전히 뽕나무로 변해 있었어요. 얼마 후 동생은 점심을 가지고 언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언니와 동생은 점심을 나눠 먹고 바구니에 뽕잎을 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누에가 다 자랄 때까지 언니와 동생은 함께 뽕잎을 뜯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뽕잎 먹기를 마친 누에가 시를 토해내더니 고치가 되었어요. 동생아, 이 고치로 비단실을 내서 예쁜 이불을 만들어줄게. 언니와 동생은 사이좋게 물레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회오리 바람은 집을 날려버릴 듯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언니는 동생을 찾으러 회오리 바람을 향해 달려갔지요. 바람이 너무 세차서 언니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어요. 도깨비님, 마음 착한 내 동생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내 동생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더니 산으로 올라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언니는 바람을 쫓아 산으로 올라가 동생을 찾아 헤매었어요. 밤낮으로 찾아다녔지만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동생을 찾고 불러도 산속에서는 메아리만 들릴 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언니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차가운 바람에 눈을 떴을 때 언니의 몸은 새가 되어 있었어요. 언니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가 소리쳐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을 부르는 언니의 소리는 뻐꾹뻐꾹하며 슬프게 울려 퍼졌어요. 가난한 나무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가난한 나무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장수는 산에 올라가 나무 한 짐을 해서 서울에 내다 팔았어요. 산골마을에서 서울까지는 먼 길이어서 하루에 갈 수가 없었어요. 중간쯤 가다가 날이 저물면 주막에 들어가 쉬고 가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장수는 다른 날보다 나무를 많이 팔아서 기분이 좋았지요. 나무도 일찍 다 팔았고 돈도 더 벌었으니까 시장 구경이라도 해볼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장을 구경하던 나무장수는 누군가 자꾸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 예쁜 처녀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처녀가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같은 길을 가는 거겠지? 장 구경도 다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나무장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골마을에 있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장에서 봤던 처녀가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무장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갈 길을 갔지요.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주막에서 밥도 먹고 쉬고 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도중 하루를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무장수가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따라오던 처녀도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온 겁니까? 나무장수가 물어도 처녀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무장수가 주막 안으로 들어가 밥을 시키자 처녀도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가씨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겸상을 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오.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시면 내외관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장수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겸상을 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들이 펠끔대며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내외지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무슨 내외지간이 저렇게 서먹서먹하겠나? 내외지간이 아니라면 내가 가서 처녀한테 수작을 걸어봐야겠네. 술을 마시던 남자 중 한 사람이 나무장수와 처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처녀에게 수작을 거는 거예요. 처녀는 난처해하며 나무장수를 바라보았죠. 나무장수는 험상구준 남자의 얼굴을 보자 겁이 났어요. 여보시오 왜 남의 마누라한테 수작이요? 이 여자가 진짜 당신 마누라라는 말이요? 그럼 모르는 여자와 겸상을 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겁이 난 나무장수는 처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밥도 다 먹었으니 방으로 들어갑시다. 나무장수는 할 수 없이 처녀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저기 잇목에서 잘 테니 당신이 여기 아랫목에서 주무시오. 나무장수와 처녀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나를 계속 따라올 것입니까? 나는 나무를 팔아서 겨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요. 나를 따라와봐야 고생만 죽으라고 할 것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나무판 돈을 줄 테니 당신 갈 데로 가시오. 나무장수는 처녀에게 돈을 건네주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처녀는 할 수 없이 다른 마을로 들어갔지요. 그 마을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어요. 처녀는 국밥집 주인을 찾아갔어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 먹고 재워만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마침 일손이 부족한 터라 국밥집 주인도 그렇게 하라며 처녀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처녀의 일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부지런한 것은 물론이고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지요. 국밥집은 처녀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콩나물도 빨리 떨어졌어요. 아이고 콩나물을 사러 멀리까지 가야 하는데 언제 다녀오나. 저 그러지 마시고 콩나물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콩나물을 어찌 기른단 말이요? 주인의 말에 처녀는 자기가 길러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른 콩나물을 가지고 국밥을 끓여 장사를 하고 나머지 콩나물은 팔아서 자기가 그 돈을 갖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손해날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처녀는 콩나물 콩을 사서 시루를 놓고 콩나물을 길렀어요. 시루마다 가득한 콩나물은 쑥쑥 잘 자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무슨 콩나물이 은시를 짜놓은 것 같이 예쁘네요. 마을 아낙네들은 처녀의 콩나물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리고 다들 콩나물을 사가지고 갔죠. 그러다 보니 국밥보다도 콩나물이 더 잘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몇 달이 지나자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처녀는 그 마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정을 알게 된 주인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얼마간에 돈을 주었지요. 처녀는 나무장수가 준 돈과 국밥집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콩나물 국밥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고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솜씨 좋은 처녀의 국밥집은 다른 마을에 까지 소문이 날 만큼 장사가 잘 되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장사꾼들이 많이 드나들었지요. 이만하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언제쯤 들러주시려나. 처녀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이의 아버지인 나무장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장수는 다른 장사꾼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보게 저기 콩나물 국밥집 가보았나? 오늘 점심은 거기서 먹고 가세. 그러게 마침 배도 고프고 날도 저물었으니 들어가세. 나무장수는 밥을 먹으며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어요. 술이 들어가자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나무장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디 예쁜 처녀 만나본 적 없나? 있긴 있었네. 나무장수는 몇 년 전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던 처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국밥집 주인은 옆에 앉아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지요. 여보시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나머리오 나무장수는 주인을 따라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국밥집 주인은 아무 말없이 비단옷을 꺼내 나무장수에게 주었어요. 목욕을 하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장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열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주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거라. 아이는 나무장수에게 절을 했어요. 나무장수는 놀라며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주막에서 겸상을 하고 밥을 먹었던 처녀가 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아들입니다. 나무장수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당신 혼자 고생이 많았겠구려. 아닙니다. 그때 주신 돈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장수는 10년 전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처녀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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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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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